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펜타곤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주협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9월에는 한국의 공장 활동이 다시 축소되었으며 15개월 동안 가장 약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pmi 북한은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10월에는 스트리밍할 수 있는 최고의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침 입찰 한계점 북한은 지속적인 주협으로 규정하는 펜타곤 보고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더 터란토 스타어 북한은 최근 펜타곤 보고서에서 대량 살상무기로 인해 지속적인 주협으로 분류한 미국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어떠한 미국의 공격이나 도발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와 핵무장 잠수함을 일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들을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며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한국 공장 활동이 다시 축소되었으며 15개월 동안 가장 약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PMI 로이터즈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비판했다. 로이터즈 북한은 미국이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새로운 전략에서 자신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북한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전략 핵 잠수함을 파견함으로써 핵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전략 성명이 중국을 주요 도전으로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북한은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미국의 전략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최고의 tv 프로그램들 더 시드니 모어닝 헤렐드 이 기사는 네트플릭스, 빈지, 스텐, 에머잔 프라임, 에펠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패러마운트 플러스, ABC 아이별 및 SBS 온 디맨드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가오는 tv 프로그램과 스트리밍 시리즈에 대한 추천을 제공합니다. 작가는 각 플랫폼에 대한 최고의 추천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플릭스에서 작가는 에드거 앨런포의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공포 시리즈인 더 폴 오브 더 하우스 오브 어셔 를 추천합니다. 빈지에서는 18세기 해적 코미디인 아워 플래그 민즈데스를 추천합니다. 스텐에서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새로운 변주인 굴프라잉 미 이를 추천합니다. 에머잔 프라임에서는 인기 어린이 음악 그룹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하트 포테이토, 더 스토리 오브 더 위겔즈를 추천합니다. 에펠TV 플러스에서는 브리 라오썬이 주연을 맡은 시대 드라마인 레선즈 인 케미스트리 이를 추천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마블의 스피노프 시리즈인 로키 이를 추천합니다. 패러마운트 플러스에서는 사랑받는 시트콤인 프레이셔드의 부활을 추천합니다. ABC 아이뷰에서는 음악 인터뷰 시리즈인 테이크 오 위드 젠 로우를 추천합니다. SBS 온 디멘드에서는 호주의 공포 앤솔로지 시리즈인 나잇 블루머즈를 추천합니다. 이 기사는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할 프로그램의 정성스러운 목록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 입찰 한계점 로이터즈 글로벌 시장은 화요일에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국 국채의 대규모 매도 올해 세계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 일본의 통화 시장 개입 의혹,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적 동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명백한 안전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은 7개월 최저치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스위스 프랑은 미국 달러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의혹의 개입으로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일본 엔화는 잠시 동안 상승했습니다. 일본 주식은 엔화의 급등 이전에 이미 4개월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일의 지역 데이터와 정책 일정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50%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거의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화웨이의 칩 승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전쟁이 완전한 어리석음임을 입증한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중국의 기술 거물인 화웨이가 반도체 제조기업인 SMIC에서 생산된 칩을 탑재한 새로운 5G 스마트폰 메이드 60%를 공개했다. 이 스마트폰의 핵심인 키린 9000S 칩은 기술적 혁신은 아니지만 SMIC에서의 생산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중국이 14nm 이하의 공정 노드에서 제작된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SMIC의 14nm 미만 칩 생산 능력은 미국 제조 장비가 중국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슈머 상원의원이 다음 주에 중국 한국 및 일본으로 이뤄진 양당 대표단을 이끌 것이다. 더 터란토 스타어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척 슈머는 다음 주에 중국으로 이끌고 가는 양당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몇몇 내각 구성원들이 여름동안 중국을 방문한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슈머는 아이다호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과 함께 중국 한국 및 일본의 정부와 비즈니스 리더들을 방문하며 그의 사무실은 화요일에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머는 중국 당국과 인권 문제, 미국 도시에서 중국산 펜타닐에 대한 우려,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그의 사무실은 말했다. 중국의 다이버들은 기쁨에 빠져들었고 압둘라는 역도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로이터즈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11차의 인도네시아의 라마트 에르윈 압둘라는 남자 73kg 클린앤저크에서 역도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중국의 10대 다이버들은 여자 10미터 플랫폼 결승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축구팀은 중결승에서 일본의 4대3으로 폐해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중국 여자 축구팀은 이전에 월드컵에서 그룹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인구 감소와 노동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여성당 평균 출산율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6명이었지만 2020년대에는 1, 2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율의 감소는 도시화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욕구의 감소, 특히 교육을 받은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중국의 인구는 2020년에 14, 25억 명에서 2050년에 13, 13억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세계 인구 점유율은 1980년에 22%에서 2050년에 14%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세 미만 인구는 1억 3,700만 명 감소할 것이다. 21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인구 구조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UBS는 내부 이동과 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수준 향상과 혁신을 장려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중국이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여전히 상당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며 국가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불확실하다. 의회 휴가 동안 상원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NY타임즈 다음 주에는 다수당 지도자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6명의 상원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인권 침해, 펜타닐 위기에서의 중국의 역할, 불공정한 비즈니스 및 무역 관행, 그리고 세계적 경쟁과 같은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여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고급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려운 순간이다. 상원의원들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접촉과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원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중국은 아시안게임에서 대만 선수들을 환영합니다. 디플러메트 중국은 대만 선수들을 아시안게임에서 환영하며 대만 국민들을 유혹하려는 반면 군사적으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만 선수들은 1980년 이후 올림픽 행사에서처럼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문제는 대만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2018년에는 54, 8%가 도쿄올림픽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를 투표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에 분단되었으며,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만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전쟁에서의 교훈 디플러메트 서구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겪은 어려움에서 배워야 하며,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자제력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서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1950년대에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상징적으로 한 손을 뒤로 묶고 싸웠으며, 중국과 소련의 대규모 보복을 피하고,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기 위해 한국 내에서 갈등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은 한국 외의 중국, 소련 및 한국 공산주의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한국 공산주의를 38도선, 남북한 사전 전쟁 국경선에서 막으려고 했다. 이러한 자제적인 접근 방식은 소련과 중국이 한국 공산주의에 지속적인 무기와 인력을 공급하여 전쟁을 교착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며, 키에프를 3일 안에 점령하는 임무는 19개월의 장기화로 전락했다. 러시아는 동맹으로부터의 대규모 보복을 피하기 위해 NATO 국가에 위치한 군사적 목표를 공격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서구는 이를 배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영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EU의 중국 G-HOM 완화 계획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생물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포스트 EU는 고급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및 생물기술을 보완과 내구성에 가장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경쟁업체의 산업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권에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전략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비공개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기업의 수출이나 투자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한은 고위험으로 지정된 하이테크 하위 부문에서 유럽기업의 수출이나 투자에 가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최신 소식 아르메니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러시아를 화나게 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아르메니아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창립규약을 비준하여 헤이그의 법원에 관할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다루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모스크바는 ICC에 가입하면 아르메니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명의 어린이를 불법으로 추방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발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 당혹스러움을 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로컬 뉴스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로컬 뉴스 캐스터 여섯 번째 박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대응 전략, 한국의 공장활동, TV 프로그램 추천, 글로벌 경제 상황, 중국의 기술 전쟁, 그리고 스포츠 소식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북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북한이 펜타곤 보고서를 비판하며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사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장활동은 15개월 동안 가장 약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2013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추천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천 목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은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취업시장의 상황과 국채 수익률의 상승 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기술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칩 생산과 SMIC의 역할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소식에서는 중국의 다이버들의 활약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한 교분을 다뤘습니다. 스포츠는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식을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 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6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6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6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6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